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. 우리 다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교심은 건된 줄 알고 버리게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발매하소서 고열의 공동 이비도 평안한 마음을 버리네 못받은 손발고리 금창이 나타내셨네 가지로 받는 열루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광물 빠져도 주문의 꽃다 남겼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재물 삼겼네 아멘 아멘 성령 성령 날 성령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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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가 2장 내 힘을 다해 내 삶을 다해 주님을 얻혀드립니다 나는 못 찾고 있던 나 자취를 내려놓았던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 되어 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신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런 나 스스로도 훔치 못하는 날 위해 신자가에서 이 흘린 신주님 생명주신 주님 앞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내 힘을 다해 내 삶을 다해 주님을 얻혀드립니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산속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조를 찬송하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산속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조를 찬송하리로다 고조를 찬송하리로다 고조를 찬송하리로다 아멘